원어로? 대박. 난 언제 그렇게 되려나? 내가 잘 가르쳐줄게. 아주 굉장한데. 티브팅 끝나면 비자실 통역 좀 일 좀 시켜볼까? 그러게요. 혜인 씨 통역실 담당 면담 한번 시켜줘야겠다. 통역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HSK 자격증은 땄어? 작년에 6급 땄습니다. 아니 6급이면 최고급소 아니야? 중국 방송 시청은 기본이고 학교에선 4년 내내 중국인 유학생 도움 봉사활동을 하면서 회화도 익혔습니다. 훌륭하다 혜인 씨. 참 부지런했네 어린 나이에. 알바는 어떤 거 했어? 그냥 이것저것 다양하게. 세차장 알바도 한 적 있어. 아는 언니가 시금 많이 준대서. 세차장? 힘들지 않았어? 일보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손님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니 알바한테 그런 트집을 잡는 고약한 사람들은 누구야? 뺨까지 맞은 적도 있는데요. 뭐를? 어머 세상에. 아니 대체 왜? 차에 둔 지갑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어찌나 세게 때리던지. 그 바람에 넘어져서 사이드미러가 날아갔거든요. 이런. 너무 못됐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 그래 그래서. 사이드미러 물어내래서 100만 원이나 물어줬고요. 그렇게 비싸? 응. 뇌제차였어. 뇌제차였어. 뇌제차? 나 뇌제차 좀 줘 봐. 너무 좋아. 아 하나. 동생을 쓱미사 видLOC에 물어줘야 해요. neredey싶은. 아뇨. 아뇨.